꼬마자 안 돼.. 뭐해? 이거 카드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어이, 뭐야! 나랑 걸렸어 안 돼! 문 열고 들어가! 아니.. 그건 여럿이야 산책하고 왔어? 내가 왜 이렇게 했지? 만두야 물 줘? 귀여워 무대도 돼? 그럼 드셔? 아휴 아휴 시간 한 번 다 줘 걔 다 됐네 수돗물도 먹고 아휴 아휴 만두 뭐? 만두야 청소해 응 청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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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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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강 아휴 일광욕 중입니다 짠 해가 정말 잘 들어서 이렇게 나와 낮잠 자고 싶은 느낌이에요 진짜 낮잠 자고 싶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일인 줄 알지 그치봐들 근데 우리가 여러가지 진짜 좋아 communications SS 생각보다 너무 좋아 로잘린 라이트 로즈인줄 알고 오배송인줄 알았어요 볼륨은 뱅쩌가루 publisher의 뱅쩌가루 뱅쩌가루 뒤집어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중 늦은 시간을 계속 보내다 이 시간을 기다리는 중 범죄가 안 되세요 연기 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잠시 기다려주세요 집중 기다리는 중 오~~ 어서오세요~~ 어서오세요~~ 안녕하세요~~ 찍고있어! 어머 무슨 휴지가 저렇게 많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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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우와~~ 물가 없어여 팀이 무슨 팀이에요? 팀이 좀 커 실례합니다 와 두개나? 표지를 감사합니다 무슨 말 알겠지? 짐 짰다가 여기다 둬도 되고 여기 서재에다 둬도 돼 서재에다가 두시죠 뭐 소개시켜줄 방이 있나요? 많죠? 예예 들어가보시죠 자 축하드립니다 한잔씩 원샷하세요 엠지야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금색깔이 형두꺼 핑크색깔이 원장님꺼 맞아요 핑크색깔이 원장님꺼 아 그런데 맞네 썸네일 어 썸네일 각이네 비너스 됐어 교환증인가? 아 편지 줄 알고 설렜잖아 아 근데 편지가 이렇게 있을걸요? 그게 편지일거에요 아마 그냥 짧게 아닌가? 오! 그렇네 짧게 짧게 그러네 돈길 좋다 꽃길은 보지는 않네 괜찮아요? 오 이거 못 바꿔다 같이 맞아요 오 질이 좋아 같은 색깔로 했어요 오 이쁘다 아유 잘됐습니다 이쁘게 이쁘네요 다행이네요 맘에 든 친아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도착하셨던 벽 아이 sexual 근데 2차니까 그치 2차 가야지 이제 이차 가자 이차 가자 은지쌤 꺼 서영쌤 꺼 요렇게 디저트랑 과일꽃이랬나? 이건 제가 했는데 키티랑 곰이에요 저는 그냥 곰이에요 일단 곰을 더하자 짱편 사이즈 업해서 샀는데 좋은 것 같아요 로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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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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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수강하고 급히 후루룩 갔더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치워줄까? 에어랩이 너무 과하게 됐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치워줄까? 아니 지금까랑 너무 비슷한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두 개예요? 어 두 개다. 이거 예쁘다. 후리도 하나 한 칸. 두 칼도 있네. 후리도 있네. 어머. 이게 왜 여기서 많이 봤지? 이게 좀 얇다. 어 얇다. 네. 여름을 하나 더 볼 텐데. 어 인디 쌤이 샀대요. 인디 쌤 샀다고요? 아 치마 갑자기? 예뻐서 샀지. 아 무슨 자서 먹고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얼마 시초인데 이거? 이렇게 나가겠는데? 맞아요. 뭐야? 아, 짧은 거 입었을 때 지나다 할 때 엉덩이긴 한데 엉덩이가 좀 그래 짧은 거 입었을 때 막 쟤 위에 거 꺼날려고 하면 천천히 좀 더 괜찮은데 맞아, 춤을 입었을 때 약간 냉장고 냉장하다고 어, 에어컨도 풀어버렸어 리모컨? 어딘가에 있어 몰라서 그렇지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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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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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